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1일 110주년 기념식과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되는 해로 지난 21일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과 함께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오는 26일까지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한 대한메일신보의 신문자료와 취지문과 영수증 등 당시 국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한편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진 빚을 갚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문화이자 여성운동, 언론 캠페인 운동으로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의 정신적인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